2부로 들어왔습니다. 전세계에서 백의성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또 지금 신중년 뿌리찾기 프로젝트 국민연금공단 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신사역 1번 출구거든요. 여기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분들께 정말 제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신각 장군하고 황진 장군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과연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여러분들 얼마나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껏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는지. 임진왜란 전투 상황도입니다. 1592년 4월에 쳐들어왔어. 아까 봤잖아요. 4월 8일에 쳐들어왔잖아요. 맞죠? 4월 8일에 쳐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1593년 8월까지의 전투 상황이에요. 그 이후로는 솔직히 정유재란 터질 때까지는 별로 안 싸웠어요. 여러분 강화회담 한다고 맨날 명나라 십유경이하고 겐소인가 현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임진왜란 일본군 쪽의 스님인데 겐소라는 애하고 둘이서 그렇게 맨날 강화회담이나 하고 그래요. 그러다 결렬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이래갖고 어떻게 되냐고 다 여러분 정유재란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이렇습니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렇게. 중주라에서 쫙 올라갔다.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평양까지 올라가고 의주가 여기 있는데 더 이상 못 올라가요. 왜? 의주까지 올라가서 이걸 랴오둥으로 선조가 이쪽으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원익 정성이 어떻게 됩니까? 압록강 가는 다리 앞에서 이렇게 더눕죠. 이원익 정성은 키도 작은 사람이 들어 눕죠. 그래갖고 어떻게 돼? 야 나를 밟고 지나가. 내가 이때까지는 니를 호송했지만 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꼬라질을 못 보겠다. 명나라 넘어가는 꼬라질을 못 보겠다라고 임금이 땅을 지켜야 하옵니다. 이래갖고 어떻게 됩니까? 못 넘어갑니다. 그런데 외놈 병사들도 여기까지밖에 못 와요. 명나라 총병 조승훈이가 개입했거든요. 더 이상 못 옵니다. 일본에는 조총이 있지만 명나라에는 누가 뭐가 있습니까? 대포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포를 뻥뻥 쏘면 아무래도 조총보다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1585년부터 개발하고 있었던 나대용과 변이중이라고 하는 이 두 장군이 개발하고 있었던 비격진천뢰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 비격진천뢰는 애석하게도 1592년 언제? 그게 6월에 개발됐어요. 비밀리의 개발 프로젝트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임상실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 임상실험이라고 하면 좀 그렇나? 일단은 그걸 뻥뻥 터뜨려보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전에 투입된 게 1592년 6월부터입니다. 따라서 비격진천뢰가 투입되고 나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잘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진 적이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졌다는 게 크게 세계야. 뭐냐면 남원성 전투, 제2차 진주성 싸움, 제1차 울산성 전투. 이 세 개인데 울산성 전투는 졌다라기보다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도저히 우리가 피해가 너무 커서 안 되겠다고 물러난 거예요. 그거는 정황에 말해서 졌다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요. 오히려 가토 키요마사가 고양이 죽여서 피 마시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울산성 전투.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가토는 이 위에 함경국도까지 올라갔어. 욕봤어. 가토 죽일 놈아. 이렇게 금강산 거쳐서 삼속합산도 갔어. 그리고 1설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명나라 후금 여기 지금으로 치면 만주화룡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갔대. 1설에 따르면. 인지 아닌지 몰라요. 이런 걸 들어서 뭐라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라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 믿어도 좋고 말아도 좋고 이 말이죠.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그래 중요하나. 여기 나라도 없던 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여기까지 올라갔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마치 전국토가 유린당한 것 같죠. 그죠? 정확하게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지도입니다. 제일 정확한 지도. 이건 제가 그린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한국에 여러분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그렸습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뭐냐? 사료에 일본 측 사료, 명나라 측 사료, 조선 사료를 모두 통틀어서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을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점으로 점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상도 지역만 점령했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점과 선으로 점령했다. 나머지 보이시죠. 여기. 일본군 주요 점령지역. 여기는요. 조선주둔군이죠. 조선주둔지인데.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 다 조선주둔지죠, 지금. 그렇죠? 다 조선주둔지죠. 즉, 뭐냐? 아까 진관체제 그거 보셨잖아. 여기는 진이고 이거는 관이라 그랬잖아요. 군사거주지역은 진이고 비군사거주지역은 관이라 그랬죠. 여러분, 진관체제에 맞서서 어느 정도 전쟁이 진행되고 하니까 오히려 진관체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외군 점령지마다 병사들하고 백성들이 애워싸는 형태가 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반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모든 걸 내다본 게 도요토미 대우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조선왕을 포로로 잡아야 됐던 거예요. 빨리.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항복을 권유하겠다는 거였어. 이 작전을 100만 번 좋게 해석해서 선조가 그래서 튀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도요토미 대우시의 작전을 알고 말로라도 참 같은 우리 민족의 임금이라고 쉴도 쳐주는 거 참 힘들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참 힘드네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는요. 외군에 세력권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여기는요. 외군에 세력권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는요. 없죠? 이런데 다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임진왜라는 전국토를 유린한 것이 아니라 길 따라 간 거야, 길 따라. 미리 우리 조선이 조선전기에 다 닦아놓은 길 따라 이렇게 간 거야, 길 따라서. 단, 아까 그랬잖아. 길 따라하면 거기에 재성 방약으로 딱 모여서 막으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막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왔다고. 그리고 지휘관들이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절마 동인이야, 서인이야. 이런 거 따졌다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제, 지난번에 했던 곽제우 강의 보세요. 여기에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돼요? 밀양, 창령, 여기가 의령이죠.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진출하려고 했죠? 안곡구 지휘가 여러분, 안곡구 지휘가 이렇게 진출하려고 고바야카와 군대하고 같이 진출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누가 막았다? 곽제우가 막아버렸습니다. 쫙 올라가가지고 한양까지 올라가서 여기 개성을 지나 여기 황해도 금천을 가서 평산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여기 개성에서 여러분, 양주에서 개성 사이 지금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쪽에 있는 용미리 마에 석불 입상 바로 옆에 가시면 여러분, 뭐야? 해유령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해유령. 이 해유령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해유령에서 바로 신각 장군에게 집니다. 일본 놈들이. 아시겠습니까? 이 가또 군대. 왜 충주에서 아까 고니시는 싸우고 가또는 빨리 우회해서 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가또 군대가 먼저 자, 왕을 잡으러 간다. 70명을 먼저 보내라 했는데 70명이 뭘 살다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뒤로 신각 장군이 죽고 여기 신각 장군이 그 전에 뭐냐면 여기가 연안 군수였거든요. 1590년에 조선통신사가 와가지고 전쟁에 준비해야 된다 했더니 신각이 그럽니다. 나는, 나는 황윤길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쪽 밑에서 여기 금산에서 의병을 하다가 나중에 죽게 되는 조헌의 장계를 받아들여가지고 연안에서 참호도 깊게 파고 성벽도 다 보수하고 전부 쫙 다 갖춰놓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재승방략에서 이기려면 지휘관이 굉장히 훌륭하든가 어떻게 돼요? 미리 갖춰놓고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문제가 달라진다고. 그렇죠? 이게 바로 연안 전투에서의 그래서 뭐냐? 이 정암 의병장 이 정암이가 어떻게 신각을 대신해서 여기서 싸우게 되고 이쪽으로 황해도 쪽 이쪽 장연 연백으로 진출하려고 했던 갓도 군대를 분쇄합니다. 여기서 3천명을. 여러분 이런 얘기 교과서에서 하나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정암이 죽은 신각 장군이 황해도를 살렸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황해도 여기도 벼가 많이 나죠. 여기 충청도하고 전라도는 말할 것도 없죠. 이쪽으로 가려니까 곽재우가 막아버리고 이쪽으로 가려니까 이 정암이 막아버리고 신각이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보급이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으로는 올라가 봐야 보급이 있어요? 없어요? 함경도는. 아니 여기로 올라가는 건 천하예요. 이거라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저기 뭐지 이쪽으로 가서 차라리 명나라로 도망가는 선조를 이렇게 돌아서 잡겠다.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임해군 가고 여기로 광해군 가고 여기로 선조가 갔으니 어느 쪽으로 가는지 알려주고 가겠어요? 그렇죠? 선조가 이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럼 모르니까 갓도가 일로 가고 고니시가 여기로 간 거예요. 잡으로. 그리고 분조 광해군 분조는 평양에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럼 길을 양쪽으로 간 거죠. 광해군에게 세자책봉을 해가지고 임금 용포를 입히고 갑니다. 그럼 뭐야? 소위 말하는 뭡니까? 혼란시키는 작전이죠. 그렇죠? 도대체 어디가 그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까지 갔다가 여기에 보급도 안 되지 여기에 뭐 쌀 나는 것도 없지 이러니까 여진족한테 대판 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큰 대첩이 있었으니 어때? 다음 시간에 할 정문부 장군의 북관대첩이 되겠습니다. 오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함경도를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93년 4월달이 되자 1년 지났죠? 여기서 한산도 대첩에서 깨졌죠? 그러니까 보급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요? 다 못 가죠? 그리고 평양성에 어떻게 돼요? 이오송 군대에 와가지고 대포를 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외놈들이 버려야죠. 한양을 왕도 없는데 그거 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이렇게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이 내려오는 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는 쪽에 어떻게 돼? 여기 전라도로 한번 내려가기 전에 전라도를 한번 치려고 여러분 충청도하고 치려고 금산 쪽을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를 금산 쪽을 치고 들어가서 금산 앞에 있는 무슨 전투 이 밑에 있는 여기 용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이때만 해도 어떻게 돼? 재승 방약이 제대로 안 됐다고 재승 방약이 이때만 해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또 참패해요. 왁키 작가 야스하루인지 나발인지 안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은 불멸의 이순신에서 자주 보셨잖아. 왁키 작가 야스하루 명량 영화에도 나오죠? 고사나 미요라 다시 금산 쪽으로 내려와서 내려와가지고 웅천 전투에서 붙습니다. 여기 웅치 전투 조선 지금 뭐야? 완주 여러분 여기가 완주야 완주 전주 위에 완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전라북도하고 충청남도의 경계지요. 거기에서 붙어서 어떻게 돼? 말 그대로 신승을 거둘요. 신승 참 매운 승리를 거둬네. 그러고 나서 다시 다시 여러분 이치라는 곳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기도 완주입니다. 전라북도 완주 운주면 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운주면 그래서 여기는 대둔산이라는 산이 있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 두 전투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서 맞아요. 웅치에서는 신승을 거두고 사실상 졌다고 말해도 되는 거지만 이치 전투에서는 대승을 거둡니다. 누가요? 처음에 용인 전투에서 졌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요? 웅치 전투에서 거의 삐삐삐삐삐삐한데 이걸 졌다고 말해야 되나 싶죠? 그 다음에 이치 전투에서 완승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 둘 셋의 차이가 뭘까? 여러분 웅치 저 용인 전투에서는 황진 장군이 종육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웅치 전투에서는 황진 장군이 종사품이었습니다. 승진시킨 거죠. 다시 여러분 이치 전투에서는 종사품이었습니다. 이치 전투에서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치 전투를 이기고 난 다음에 수원성 전투에서 대승을 다시 거두면서 종이품까지 올라갑니다. 즉 황진 장군이 이렇게 밖에서 가만히 서있었을 수밖에 없을 때는 지고 황진 장군이 전투치휘 즉 선봉장격으로 나오는 전투에서는 다 이겼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여러분들 심각장군부터 보시죠. 왜 장계를 보내지 않았던가? 선조가 누구를 참수할 자격이 있나? 눈물 두 방울 우리 과장님 눈물 두 방울 강조 아마 조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억울한 사람을 한 사람 꼽아봐라 하면 심각장군이 되겠습니다. 전쟁 전에 정사 황윤길의 보고를 받아들여서 연안성을 아주 철저하게 보수해놓고 그 안에 병사들을 언제든지 딱 할 수 있게 정말 바바바바받 뛰어가지고 산성으로 다 모이게끔 다 만들어놓고 전술도 다 가르쳐놓고 다 이겨놓았습니다. 이김에 준비를 다 해놨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1586년 잘 보세요. 영흥부사 지금 여기가 함흥이에요. 함흥 여러분 재직 시절에 신창현감 조희맹이 서자가 있었는데 그 서자인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야하라도 좀 납속 이른바 정실의 부인인 것처럼 부인이 낳은 것처럼 해서 납속을 돈을 내면 조희맹이 아들이 없는데 제사를 모실 수 있다. 당신이 영흥부사니까 현감에 부탁을 좀 들어주시오 하고 하도 간청을 하길래 어차피 다음 달인가 곡식을 세금으로 다 거둘 거기 때문에 어차피 썩을 관 그 뭐야 곡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거를 조희맹의 서자를 납속하는데 조정에 돈을 낸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말이죠. 당시에 그때 당시 예조판서였던 여기 누구야? 유홍 여러분 1590년 임진연한테 인마 우이정이었는데 유홍이가 어니 청렴하지 못하도다. 남아 돌아가면 백성들에게 더 주면 될 것이지. 아, 정해지니까? 감히 벼슬아치의 서자를 납속시키는데 관하의 곡식을 쓰다니. 이렇게 돼가지고 조희맹을 이 신각장구를 파직시킵니다. 이 경력이 여러분 이 범죄 경력이잖아. 소위 지금 말하면 뭐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당한 거잖아요. 그죠? 이 경력이 1592년 5월 달에 여러분 보세요. 조선군을 여기 지금 이 해유령 전적비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쪽에 해유령 전적비 바로 여기죠. 파주와 양주를 가르는 해유령입니다. 이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여기가 백석읍이라는 곳이에요. 지금 백석읍. 여기에서 뭐야? 이 양주에서 이렇게 해유령을 딱 넘어가면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걸 알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여러분 보십시오. 도원수 김명원이가 총사령관인데 도원수가요. 아우 나는 요 위에 임진강 수비할래 라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이 양원이라는 애한테 지휘권을 넘겼는데 이 양원이 풀숲에 숨어서 잠복하느라고 여러분 아니요 생각 잠복하느라고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쟁통에 신각은 이 양원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김명원을 따라가려니까 이미 늦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경도 병마사 이혼 이름 발음 잘하세요. 여러분 성의이시고 혼이에요. 이 사람이 이혼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혼의 병사를 받아들여서 신각이 부원수였거든. 부원수 바로 밑에 부사령관 여러분 굉장히 높은 직책이죠. 도원수가 육참총장인데 부참모총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 돼?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장계를 올리지 않았어요. 조선조정에다가. 임금은 이미 인진강을 넘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개성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해유령으로 넘어 들어오는 그래서 갓도가 선발대 85명을 보냅니다. 보내서 이놈을 선조를 잡는데 선조가 지금 해유령을 넘었나 안 넘었나 이 산맥을 넘었나 안 넘었나를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인마들을 살려둘 수는 없죠. 신각이가 딱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급습을 해가지고 85명 중에 70명의 모가지를 베고 10명은 포로로 삼습니다. 여러분 5명은 도망을 갔는데 그 병사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죽었겠지. 뭐 죽든가 말든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김명우 이거를 이제 모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그 소위 말하는 수레에 실어가 이제 수급을 보내요. 내가 이겼다라는 거를 작전에 들어간다라는 장계는 3일 전이 안 보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는 급히 장계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수급과 함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소금에 막 절여가지고 보내거든. 이 개성의 임진강을 이렇게 하는데 김명우 이가 그 수급을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도망쳤다는 거 알게 되면 자기 모가지가 잘리겠거든. 그래서 뭐냐면 이 양원이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신각이가 지 마음대로 출동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따라서 신각이는 도망병이다. 이렇게 그 수급이 왕실에게 닿기 전에 지가 먼저 거짓 장계를 올려버립니다. 김명우 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의정 유홍이 그때 우의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납속시키려다가 이거 공수처에 걸려가지고 날라갔을 때 임마가 대사헌이었잖아. 유홍이가 딱이라는 거야. 내 신각 그거 누군지 기억난다. 아이고 그놈은 충분히 그라고도 남을 놈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때 이원이 도첼살사가 굉장히 말립니다. 지금 장수 하나가 급해요. 지금 이 전쟁터에서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돼. 부원수쯤 되는 부사령관쯤 되는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도원수 참모총장이 거짓말한다는 말이요. 그죠? 유홍이가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선조가 죽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선전관이 말을 타고 한시가 급하다가 막 출발해서 이 처영장을 가지고 출발한 지 딱 한 시간 만에 수급이 도착합니다. 여러분 이겼다고 첫 번째 승입니다. 그거를 보고 이원익이 펄펄 뜁니다. 완전 도체차사는 난데 내 명령을 어기더니 꼬라지 좋다. 완전 난리하면 선조가 펑펑 울죠. 그리고 어떻게 이럴 시간부터 빨리 다시 선전관을 출발시킵니다. 신각을 처형시키지 말아라. 오히려 3계급 특진을 시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 그 뒤에 출발한 선전관이 도착했더니 이미 신각장군은 처형되고 없었습니다. 여러분 과인의 불찰이요. 왜 미리 장계를 보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도망간 주제에 선조가 누구를 참수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으로 김명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43살의 젊은 도체차사 이원익은 우의정 유홍을 실각시키고 국정 전권을 장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유홍의 말빨이라는 것은 거의 선조가 자결하라고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훌륭한 장수를 죽이다니 유홍은 아니 그 관하에 곡식이나 써가지고 말이야 지 사리사 요괴라 채우려고 했던 놈이 얼마나 대단한 작전을 성공시켰잖아. 그리고 신각 장군은 자기가 지휘하려고 연안을 철저하게 황해도 연안군을 철저하게 산성을 쌓아서 대비했었던 것이 또 3개월 뒤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원익이 정말 눈물을 흘리죠. 피눈물을 흘리죠. 정말 신각이 있었더라면 이게 신립에는 졌는데 신각은 왜 이겼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신립은 장전 시간을 여러분 계산을 안 했던 거예요. 조총의 장전 시간 그리고 육열 종대로 써서 빵 쏘고 주저앉고 빵 쏘고 주저앉고 이렇게 하는 걸 생각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이쯤 오니까 여러분 이제 조선 관군들도 외군의 작전을 다 알겠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빵 쏠 때만 기다렸다가 빵 쏘고 난 뒤에 일어나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돼? 장전하고 달려 들어오는 병사까지 다 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작전을 쓰므로써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이기게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래봤자 임진강 전투에서는 또 개박살나지만 신각 부원수의 스토리는요. 그냥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자 보세요. 아까 그 왜 이양원 따라 작전하라 했는데 이양원이 숨어 있어가지고 안 됐잖아요. 숨어 있었으나 신각의 부대를 만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양원은 신각의 잘못된 저형에 크게 항의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양원이 현장에 있다가 신각을 죽이러 왔다는 소리 내하고 무술을 싸워 선정관한테 내하고 무술을 싸워 이기면 데리고 가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음영장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선조는 이 양원을 영의정으로 임명해서 위로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했다. 그냥 네가 영의정을 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선조가 의주에서 랴오둥으로 피신갔다라는 가짜뉴스가 퍼졌거든. 여러분 그를 어떻게 돼요? 8일간의 탄식 끝에 자결하게 만들어버려요. 임금이 없는 땅에 내가 있다가 뭐 하겠느냐. 어떻게 임금이 의주에서 또 도망을 갈 수가 있느냐. 가짜뉴스가 여러분 그래서 가짜뉴스가 위험한 거예요. 그때는 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지금 같으면 선조한테 전화 걸겠죠. 그죠? 어디예요? 지금 영상통화로 좀 보여줘봐요. 압록강 건너세요? 안 건너세요? 이라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내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그죠? 영상통화 신청하거나 아니면 저도 안 되면 줌으로 하거나 그죠? 신각의 부인 정씨는 남편의 처형 소식을 듣고 자결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억울해서 황해도 연안 부사였던 신각은 황윤길과 조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일찍이 연안의 성벽과 참호를 전투태세로 모두 보수했습니다. 그 결과 1592년 9월 2일 그죠? 한 넉 달 있다가 의병장 이정함이 연안 전투에서 외병 3천명을 무찌르고 황해도의 곡창지대를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이정함하고 신각을 왜 안 다루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이거 말씀드릴까요? 여기 지역이 어딥니까? 황해도죠. 그죠? 이걸 김일성이가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안 가르쳐요. 어쨌든 왕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죠? 왜 안 가르쳐요? 우리 김일성이는 이거 가르치고 북한 애들은 알고 그럼 우리는 몰라도 됩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런 생각이 드나요? 이게 우리 국사학계 아주 잘못된 그 서술이죠. 이게 김일성이가 가르치는 거 우리가 가르치는 거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예 무술의 가장 뛰어난 황진 장군입니다. 자 여러분 게임 용어 나왔다. 소드마스터 스워드마스터 진짜 여러분 고려에 여러분 척준경이라고 여러분 척준경을 모델로 한 게 누굽니까? 도깨비라는 그 드라마 있죠? 거기 공유 여러분 공유 공유가 척준경 아이가? 그죠? 거기 척준경의 무장 여러분 척준경은 무엇을 무기로 많이 썼을까요? 벌써 제가 이렇게 잡죠. 창이에요. 창인데 이쪽에 이만큼 창날이 있고요. 여기에도 창날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잡고 쌍방향 창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돌리고 그러면 걸리면 다 죽어. 양쪽에 창이 있는데. 대신 이건 다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척준경이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한민족 최고의 소드마스터가 한 세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칼잡이 있잖아요. 엑셀런트 칼잡이들 여러분 그 세명이 여러분 누구게 여러분 세명 1번 뭐냐 당나라로 잡혀 가서 있었던 고선지 장군 있죠. 고선지 장군 이 대첩 에서 토번족들 150명을 혼자서 이렇게 죽이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 짓거든요. 그것도 뭐냐면 2500m를 이렇게 성벽을 기어 올라가 가지고 토번족이 높잖아 상악지대가 있으니까 올라가지고 거기서 연운대첩 인가 그래요 그게 소드마스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척중경 입니다. 척중경 고려의종이 왕실 구태타 때문에 완전히 죽을뻔 했을 때 혼자서 구태타 군 84명을 처치하고 표창을 앞에 확 던져 가지고 인종을 이렇게 겨누 있는 거 있잖아 다가오면 죽인다 이런 거 할 때 그 표창을 정확하게 적의 머리 이마 한가운데를 딱 맞춰가지고 전하 늦었사옵니다. 신을 죽여주시옵소서 했던 게 척중경 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임금이 척중경 두려워가지고 두렵지 여러분들 그 솜씨가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불길을 뚫고 이렇게 나가자 군고를 불태웠는데 그걸 뚫고 나가잖아요 척중경 그 다음이 황진입니다. 조선의 황진장군입니다. 소드매스터입니다.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일화를 갖고 있느냐 하면 이 황진장군이 황윤길이 자기 오촌 당숙이야 황진장군 아버지의 사촌 형님이에요. 황윤길이 통신사 황윤길이 그래서 그 황윤길 하고 황윤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있죠. 직계 1대 2대가 할아버지죠. 3대가 증조할아버지죠. 4대는요 고조할아버지라고 합니다. 5대가 뭐예요. 현조할아버지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안 써서 그렇는데 그래서 황희의 현손자가 되겠습니다. 황희가 현조할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진장군도 있고요. 남원성 전투에서 의롭게 전사한 의병장 황대중 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황대중이 바로 뭐야 황진장군의 육천동생 입니다. 같은 장수 황시 가문 입니다. 아시겠죠. 이쪽은 진주성 전투에서 죽었고 황대중 장군은 의병장으로서 관군은 아니고요. 의병장으로서 남원성 전투에서 장렬하게 전사하십니다. 정말 참 집안이 검소하고 진짜 항상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는 초계와 같이 목숨을 버리는 싸우는 정말 그런 놀라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여러분들 장수 황시가요. 그래서 용인 전투 여기는 졌다고 했습니다. 웅치 전투 삐등삐등 했다고 그랬어요. 이치 전투 대승을 거두었어요. 상주 전투 대승을 거둡니다. 2차 진주성 전투에서 총 8일간의 전투는 7일 동안 승리했으나 마지막 7일차에 황진 장군이 죽자 그 다음 날 참패합니다. 이 사이에 수원성 전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원성 전투 그 다음에 죽주 전투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수원성 전투에서 진정한 소드마스터가 등장하는 거죠. 지방군 영진군에서 소고군 예비군으로 편성됐다고 했죠. 진관에서 재승방략 다시 진관체제 아까 말했죠. 재승방략으로 싸우다가 다시금 어떻게 됩니까? 의병이 강화되면서 진관체제가 다시 등장하는 지도를 더 보셨을 겁니다. 황진 장군의 존영이 되겠습니다. 존영 곡창지대 호남을 사수하라 웅치 전투가 되겠습니다. 현 전라북도 완주군 소양면 신촌리라고 하는 신촌은 동네 이름도 많아요. 성남에 가도 신촌이 있고요. 신촌 하면 제일 많이 아시는 게 뭐예요?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연세대 대 대 대 대 대 압권이죠. 신촌 상가가 그죠? 저 백이성 강사도 공식 국내에서 유명해진 게 신촌대학교 가라오케 근현대사 학과장으로서 유명해졌거든. 뭐 저런 역사 강사가 있어 이러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장 안고쿠지 에깨이 안고쿠지 에깨이는 고바야카와 제6군 사령관의 부장으로서 다이묘 였지만 영주 였지만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중입니다. 중 일본 진원종인가 신컨슈의 뭐예요? 승려예요. 그래서 고바야카와의 부장 승려였어요. 맨날 왜 전쟁하면 전사자들을 기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적창고바야카와 안고쿠지 에깨이 병자가 전북 금산 전북 금산 이었어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 때 충남 금산으로 바뀐 거예요. 원래 전라북도 금산 이었어요. 그리고 집결 6월 17일 무주를 점령 6월 23일 금산 을 점령 합니다. 아까 한국 중앙연구원 지도 보니까 이렇게 충청도에 무주하고 금산이 점령 지역이들 아닙니까?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 무주에서 내려오면 진안을 점령하면 바로 전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안 목적지는 전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전라북도의 곡창지대를 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난 사람은 김재의 부사였던 정담 여러분 그리고 남은을 지키던 황진이었습니다. 이때 원래 이때가 여러분 황진의 벼슬이 뭐였냐면 전남 화순군에 가시면 동복면 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화순 동복면 동복 현령 이었습니다. 직급이 많이 났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진이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황진이 어느정도 칼을 잘 썼냐면 자기 오촌 당숙 황윤기를 따라서 조선 통신사로 갔거든 갔더니만 큐슈 지역에서 일본 놈들이 기죽인다고 광역에다가 5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쏘아가지고 가운데 딱딱 맞추더래 그러면서 너희는 이래 할 수 있나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진이 딱 나서갖고 내가 호위무관이니 내가 하겠어요 이러면서 여러분 그 일본 놈들이 썼던 광역 이만해 아시겠습니까? 이만하다고 황진이 광역을 똑같은 50m 거리에서 요만한 걸 하나 놔두게 합니다. 요만한 거 간도 크다 이랬때 일본 애들이 요만한 걸 딱 놔두고 여기 가운데를 맞춰버리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깜짝 놀래 그 와중에 까마귀 두 마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까마귀를 활로 쏘아가지고 두 마리를 다 두 발에 맞춰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딱하니 황윤기라고 학봉 김성일이 허허허허 이렇게 웃고 있고 일본 애들이 전부 다 엎드려갖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그 정도의 소드마스터입니다. 칼만 잘 쓴 게 아니라 활도 정말 기가 막히게 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진안으로 가기 위해 꼭 점령할 곳 어디에? 여기 용담을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안으로 여기로 내려가면 진안인데 여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진안을 점령하여 이렇게 내면 여기가 진안이고 여기가 그 유명한 여러분 뭐야? 마이산 우리 황작가 여기 마이산 사진 하나 여기 해주세요. 황작가 또 독일에 있다가 갑자기 뻥당했지. 여기 마이산 하나 해주세요. 진안 마이산을 지나서 이러면 여기가 웅치라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의 전라북도 완주군 7월 7일 결국 완주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지켰어요. 7월 7일 황진의 공입니다. 황진 장군의 군대가 아니었다면 아니 황진의 무공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데리고 온 병사는 고작 200명에 불과했어요. 진관체제에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겠어요. 거기에 200명에 불과한데 황진 혼자서 활을 쏘고 칼을 쓰고 창을 써서 죽인 병사 몇 명인지 아십니까? 600명 여러분 외병 600명 그래서 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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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살다 저런 귀신 같은 놈 처음 보였다 해가지고 다 물러 섰습니다. 여기서 전주가 함락되었을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 없었다면 아시겠네요. 그야말로 매운 승리 겨우 이긴 거 신승이었습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 우리가 진 거죠. 정담은 여기서 전사합니다. 여러분 웅치전적지 자 지금 이쪽에서 한번 보시죠. 웅치전적지를 지금 여러분 이렇게 완주 2구역과 진안 3구역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전라북도가 여러분 5년 전부터 공원화했습니다. 역사 유적 공원화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한번 가보시죠. 완주유적지하고 진안유적지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관군의 최대 승리 보시죠. 이치전투 아까 이치전투 웅치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 이치였죠. 여기도 완주야 여러분 완주가 임진왜란 때 정말 충전의 고장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완주군 운주면 운주면 아까는 신촌이었잖아요. 여기는 운주면 그래서 1592년 8월 14일 수정실록의 기사를 그대로 보겠습니다. 적이 낭떠러지를 타고 기어오르자 황진이 왜냐하면 대둔산자락이잖아요. 나무 방패로 조총탄을 막으면서 한 손으로 활을 쏬대요. 나 이거 어떻게 쏘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통 그렇게 되면 손이 떨리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잘 안 맞아야 되는데 백발백중이었대요. 그러니까 절벽을 기어오라서 침투하려고 했는데 기어오를 엄두를 못 내요. 이제 올라가면 죽는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전투를 벌여 외군을 대파하니 황진이 적병이 쏜 총탄이 그런데 투구에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래도 충격파에 기절했거든. 황진이 죽은 줄 알고 뭐야 분격하여 권율이 드디어 전투를 벌여가지고 고바야 고바야카와를 물리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황진이 갑자기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면서 일어난 거야. 전부 다 귀신이 돌아온 줄 알고 너무 놀래돼요. 외군 제6군 그리고 제7군이 싸우는데 외육군 고바야카와 고바야카와 다카가게와 제7군 모리 데스모토가 삼촌 조카사이에요. 고바야카와의 아버지가 이거야 아들 셋을 두었거든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그런데 친아들이에요. 고바야카와 다카가게는 뭐야 입양아였어요. 그러니까 모리 데스모토는 뭐냐면 그 모리 할아버지의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손이죠. 장손인데 네가 왜 삼촌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건방지게 굴었다 그래. 그래서 뭐냐면 6군과 7군 간의 불화가 심각했습니다. 이거를 황진 장군이 잘 알아요. 왜? 조선통신사로 갔다 왔잖아. 그때부터 보니까 고바야카와 하고 저 장족하는 그때부터 이 씨라고 싸우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갔다 온 사람이 권윤한테 그걸 딱 귀띔하는 거야. 저 둘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이간제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전투 이후 금산성 전투로 돌아가서 고경명하고 조헌 그리고 영규 이 스님이죠. 영규 스님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지지요. 그러나 외군은 외군은 당시 경북 성주 지금 사드 있는 거기 있잖아요.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왜? 보급이 안 됐거든. 전라도로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이순신의 수군이 전라도 전체로 외군이 못 들어오니까 뒤통수가 따갑지 않게 안심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해 바다에서 마음껏 작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 그래요? 육지에는 황진이요. 바다에는 나 이순신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성용 대감도 그랬죠. 바다에 이순신이 있다면 육지에는 황진 장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원 죽주 이천 상주 진주성입니다. 여러분 진주성입니다. 참 이렇게 숨가쁘게 임진왜란의 역사를 여러분께 설명하니 참 더 자세하게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인물 하나씩 하나씩 해서 그 인물들의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그 사람들을 건너뛰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뭐 고경명이라든지 조헌이라든지 영규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 다 하나하나 들고 해도 두 시간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황진 장군이니까요. 자 이제 소드마스터 왜 소드마스터냐 그때 여러분 조선통신사로 갔다 올 때 일본이 황진 장군의 그거에 너무 그에서 야 너 니가 대장군이여 뭐여 그러니까 저는 나이가 아직 어려서 대장군은 안 되고요 그냥 종칠품 그때는 종칠품 이었거든 종칠품에 호위무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 니가 종칠품 이라고 야 니 정도가 종칠품 이면 도대체 그렇죠 종사품 이런 애들은 뭐 어떻다는 얘기냐 조선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황윤길이 내 조카 아이가 그렇죠 내 조카야 집에서는 못났디만 여 와서는 좀 화내 그렇게 얘기하니 최고로 잘 만들어진 일본 검 있죠 니폰도 라는 거 있잖아요 그 두 자루를 황진에게 선물합니다. 그때 돌아가는 황진 장군에게 우리 일본 칼인데 잘 좀 모셔주시오 라고 합니다. 황진 장군이 이걸 잊지 않고 여러분 웅치전투 이치전투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수원성으로 발령을 받거든요. 수원으로 가라 이렇게 되거든요. 남원보다는 수원으로 갑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수원성에서 여기 후쿠시마 마사노리라고 하는 일본에서 가장 창을 잘 쓰고 칼을 잘 쓴다는 놈들이 있어요. 왁기자카야스아로 가토 키요마사 고니시 모리 테츠모도 고바야카와 다카가게 후지모리 마사노리 이런 애들이 칠본창이라고 그랬어. 칠본창. 뭐냐 창의 거의 교본 같은 애들이다라고 도토미 히데요시가 이걸 칠본창이라고 다 높여줬어. 그런데 후쿠시마 마사노리는 그중에서 제일 젊고 가장 성격이 지랄 같은 놈이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수원을 방비하는데 마침 황진장군하고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수원성을 견고하게 수비하던 사령관은 황진장군의 무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야 우리 병사가 먼저 나가 죽을 수 없으니까 딴 데서 온 놈들 다 모아봐. 야 너가 선봉장으로 치고 나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딱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등 뒤에 쌍칼을 꽂고 있거든요. 황진이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칼 안 빼? 누가 너희 보고 쌍칼하래. 왜? 지휘계통이 정확하게 있을 테니까 무슨 품계가 안 되는 애들은 쌍칼을 꼽을 수 있겠어요? 건방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칼 하나 꽂고 창 하나 들고 이런 거겠죠. 우리도 보면 왜 여러분 지금도 군대 저는 군대 26개월 갔다 왔으니까 병장이 쓰는 거 하고 이등병이 쓰는 거 하고 좀 다릅니다. 그다음에 간부들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이런 애들은 군복도 되게 좋은 거 입어요. 아주 편안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어요.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 몸이 커도 간부는 다 견딜 근데 사병들은 몸 크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규정이 없어졌는데 몸무게 100kg 이상 되는 애들은 현역에서 면제되는 게 있었어요. 왜냐면 맞는 옷이 없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랬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이제 탁 나와가지고 다 나와 내가 다 죽여주겠어. 조선놈들은 내 혼자 다 죽일 수 있어. 이 정도였습니다. 애가 너무 커요. 그래 이제 했는데 황진 장군 앞에서 막 열심히 싸우다 보니까 걸려들었어. 뭐야 외군 이천의 포위망을 혼자 걸려든 거예요. 큰일 났죠. 이거 어떻게 살아나가요? 살아나갔을까요? 못 나갔을까요? 살아나갑니다. 어떻게 하냐? 그 쌍카를 팍 뽑아들어. 전쟁에서 지금 내가 죽게 됐는데 법도고 나발이고 어디 있어? 자그마치 이틀 동안 여러분 640명을 막 베어버려. 이틀 동안 여러분 아시네요. 이틀 동안 숨어가지고요. 그 뭐야 이게 2천명이 이렇게 포위했잖아. 처음엔 여기 가서 좀 죽이다가 그 다음에 여기 가서 죽이다가 중거부절 화살 쏴도 안되고 총 쏴도 안되고 여러분 640명을 줄여서 쌍칼이야 쌍칼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 황진 장군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승진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승진의 첫 번째 요인 뭐야 무공을 세웠으니까 포상 차원에서 두 번째 요인이 뭘까요? 당시 조선군 장군하고 병사진 중에 쌍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왼손도 이렇게 하고 오른손도 하고 이런 애들 누가 있었겠어? 활도 백발백중이 내가 누가 있었겠냐고 그러니 어떻게 아까 내가 그랬죠? 지휘계급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원익 대가민이 빨리 빨리 고속 승진 시킨 거야 모든 무기 다 쓰라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간단한 논리 어떻게 생각해보면 황진 장군이 칠본창 부대를 죽산까지 후지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어떻게 돼요? 안성까지 따라 내려와요 황진 죽인다고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차마 견딜 수가 없는 일 하면서 따라 내려와 따라 내려오는데 죽산에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도망가다가 뒤돌아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마사노리가 거의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수원성에서 안성 죽산산성 죽주산성까지 전부 점령합니다 이건 완전히 일본 애들이 혹 붙이려 혹 때려다가 혹을 한 5개 좀 붙인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상주까지 그래서 어떻게 오히려 저서 마사노리가 도망갈 거 아니야 상주까지 마사노리를 경북 상주까지 다시 치고 외군이 1593년 4월 한양에서 총퇴각했다 왜 수원성 깨짓자 안성에서 깨짓자 상주에서 깨짓잖아 보급선 다 무너졌잖아 한양에서 총퇴각이에요 여러분들 장수 하나의 이 엄청난 지휘력과 무공이 소드마스터 무공이 어떻게 해야 돼요 퇴각했다는 낭복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황진이 만세하고 난리 나요 그래갖고 상주에서 임금님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고요 저나 원수를 드디어 갚게 되었사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순신 또 연전연승 했잖아 보급이 하나도 안하니까 한양의 병사되다 굶어 죽을 지경인 거나 그냥 한양에서 퇴각하고 어떻게 돼요 명나라 군사하고 조선 선조는 무혈입성 합니다 한양으로 그래서 경기도 수복했지요 충청도 수복했지요 전라도 안건드려졌지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 다 수복했지요 그럼 이제 뭐 남았습니까 뭐 남았어요 경상도만 남았죠 가토키요마사의 군대가 울산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후쿠시마 다카노리가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경북 성주까지 내려왔고 그죠 우키타 히데이에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이겼습니까 행주대첩에서 또 이겼잖아 그래서 우키타 히데이에와 고니시가 또다시 경상북도로 폐퇴합니다 말 그대로 진짜 경상도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황진 장군이면 어떡하실래 이거 뭐 그러면 이제 경상도는 내비두지 뭐 하시겠어요 말을 빨리 달려야죠 경상도도 빨리 수복해야죠 그죠 명나라 병사들하고 모든 병사들이 이제 경상도로 집결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너무 수탈을 많이 당하고 피해가 크다 보니까 빨리 전후 복구를 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농사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전후 복구에다 전부 다 집어넣은 거야 왜냐하면 여기는 명나라가 알아서 한다며 그 무슨 뭐 강화회담인가 뭘 한다며 그런 게 어떻게 돼 그런데 어떻게 돼 평양성 전투 행주 전투 한산도 전투 등의 참패로 모든 외군이 진주성으로 모여들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복수 명령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당한 진주성의 모든 생명을 다 뺏어버리고 풀도 전부 베어버리고 흙도 싹 갈아엎어서 소금을 뿌려버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청 병마사 황진에게 이제 병마사까지 승진했죠 황진에게 곽재우가 몸을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왜 12만 명이 몰려들었잖아 내가 남아있는 건 독밖에 안 남은 놈들이 12만 명이나 몰려들었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파견됐는가 알 수 있죠 6만 명은 도망쳐온 애들이었고 6만 명은 새로이 부산에서 올라온 애들이었습니다 곽재우가 몸을 피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황진은 무슨 소리 나는 싸우다 죽을 것이오 금산에서 내 대신에 죽어간 의병장 고경명과 승병장 영규의 목소리가 지금도 내 눈에 서나오 뭐냐면 나는 싸우다 죽을 거예요 아니 충청도 병사가 왜 경상도에서 죽을라 그래 빠져 왜 곽재우가 자기하고 같이 있자고 합니다 의령과 창령을 지켜야 되니 의령과 창령도 침투하지 못하게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안 된다 그런데 이원익이 그때 2차 진주성 싸움에서 많은 의병장들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 김천일하고 최경회하고 이런 사람들만 들어왔었거든 그때 여러분 김재사람 정평구라는 사람을 오리이원익 도체철사가 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데 여기 보세요 이건 무슨 글자입니까 비차 혹은 비거라고 합니다 나르는 수레 이 말이에요 진주성 싸움에서 개미 때까지 12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일본군 병사들이 오와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성벽 위에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적장을 이렇게 날아가지고 오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위를 날아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아시겠습니까 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 위에서 화살도 쏴아요 불화살로 이거는 꼭 누구를 맞춘다기보다 거기에서 뭐가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본군들이 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외놈들이 보면 도깨비다 도망가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이걸로 어떻게 돼요 이걸로 7위를 버티고 또 어떻게 돼요 성벽을 이렇게 있는데 성벽이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 여러분 김시민 장군의 김시민 장군의 1차 진주성 싸움에서 학봉 김성일도 거기서 싸웠잖아요 그게 뭐야 진주성 싸움에서 성벽 하나가 무너졌는데 채 보수가 안 됐었어요 거기로 진주성이 진주성이 길지라 그래가지고 25일까지 26일까지 황진 충청 병마사 지금으로 치면 투스타가 직접 나와가지고 그 앞에 토산을 싸요 토산 여러분 그 성벽 약한 데 있잖아 거기 토산을 싸 그리고 뭐냐면 한 번씩 비거가 나라댄기 이래가지고 무슨 잉용이냐 여러분 이게 김제에 가면요 김제시 부락면이라는 곳으로 가면 지금 정평구의 그 묘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묘소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공동 제작해서 비거의 지금 기록과 설계도는 안 나와있지만 그 비거를 공식적으로 국방 박물관에다가 육군박물관인가 거기다 전시를 해놨습니다 아니 뭐 육군박물관인지 국방전시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전시가 돼 있습니다 우리 황 작가 그거 하나 이렇게 좀 해가지고 삽입해 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토산을 쌓았는데 아이고 비가 왔어요 7월 26일날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황진 장군이 직접 가서 막 쌓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이게 얼마나 감동입니까 아시겠습니까 7일 동안 계속 싸우다 이기고 이 외놈들이 2만 명 가까이가 전사합니다 여러분 2만 명 가까이가 전사하는데 그 앞에가 완전 진주성 앞에가 시체더미야 그냥 시체더미인데 여러분 거기에서 황진 장군이 보고할 게 있어서 이렇게 성벽을 성 위에 길을 이렇게 가는데 시체더미 사이에 있던 외놈 병사 하나가 이렇게 여러분 조총을 들어올려서 황진을 쏘아버립니다 머리에 맞고 즉사합니다 황진의 죽은 7월 26일 바로 다음 날 황진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고바야카와 다카가게와 모리 테스모토 그리고 왁기자카 야스하루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고니시 이 다섯 명 전군 공격 저쪽에 가장 잘하는 애가 죽었다 이거야 공격 7월 27일 하루 만에 약 2만 명의 백성들 야사에는 6만 명이라고 하지만 6만 명이 전부 다 죽은 건 아니고요 그 토산이 빛 때문에 무너지면서 성벽의 약한 부분을 대포로 무너뜨리면서 약 7만 명의 외군병사들이 전부 거기로 집결해서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서 진주성에 2만 명 가까이가 학살당합니다 말 그대로 킬링필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난징대학살이라고 하는 일본군이 가장 중일전쟁 때 저질렀던 가장 큰 피해라고 하는 난징대학살에서 약 보름 동안 난징에서 죽은 사람이 27만 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하루 만에 2만 2천 명이 죽은 진주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죠 그것도 중일전쟁 때는 총이잖아 두 두 두 두 두 두 두 기관총 대포 이런 거라면 이거는 그런 것도 없고 칼로 죽이는 거잖아요 이때의 잔악성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난 뒤에 1593년 7월 27일 최경회와 김천일 등이 전주성 2만 5천여 백성들이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7월 29일 여러분 7월 27일에 되고 7월 29일 날 전승축하연이라는 걸 열어 여기에서 최경회 여러분 전라북도 장수군의 현감 출신입니다 옛날 장수군의 현감이었을 때에 거기에 돈 많은 부자가 아주 방탕하게 생활했던 주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마누라와 자기 딸을 인신매매를 하려고 해서 자기 노름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걸 풀숲에 숨었는데 어떻게 잡혀요 최경회 장수 현감이 그거를 아주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사기꾼을 오히려 집어넣어버리고 이 두 모녀를 살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 최경회 이 18살이 되자 여러분 그 딸을 최경회가 그때 홀몸이었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후처자리로 들여요 소위 두 번째 마누라가 됐던 것이죠 그래갖고 뭐냐면 기꺼이 자기를 살려준 최경회를 그래서 따라서 진주성까지 들어와요 진주성까지 들어오는데 그때 2만 2천명이 죽고 난 다음에 최경회의 부인이었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최경회는 나이가 많은데 그래야 돼 신분을 위장해가지고 일부러 목숨을 끊어 도망가려고 비겁해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축하연이 벌어진다라는 소리에 진주성 뒤에 있는 남강변에 있는 촉성루라는 곳에 이 주씨 여인이 말 그대로 주씨 여인이 기생처럼 머리를 빚고 이렇게 단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가요 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기다 마고베 로꾸스께라고 합니다 별명이 로꾸스께라고 하는데 기다 마고베를 이게 뭐냐면 그 이 가도 키요마사의 제1부장이거든요 일마가 기다 마고베를 어떻게 돼요 의암 여러분 그 촉성로의 남강에 있는 의암 바위에서 여기 의암 바위에서 어떻게 되면 이렇게 반지를 여러분 열몇 개를 이렇게 끼고 있잖아요 오늘 부장님께 잘 보이려는 쇳내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떻게 돼 농개하고 이렇게 끌어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열 개를 이렇게 여기 다섯 개 여기 다섯 개 이러고 탁 끼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다시는 풀 수 없죠 반지를 깨야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끌어안고 어떻게 됩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는 뭐 국가서사가 어떻고 저떻고 뭐 충절의 여인이에요 폄하하지 마세요 폄하하지 마세요 사실 기생이 아니고 정식 후처입니다 자기 성도 가지고 있는 옛날에 기생노비가 무슨 성이 있어요 곱단이 아니면 뭐 행단이 아니면 향단이 뭐 하여튼 방자든 뭐 어떻게 하겠지 주시성을 가진 논개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 의암을 여기가 촉성로죠 여러분 그죠 저 의암이라고 하는 여기가 의암이죠 여러분 자 이제 다음 편 예고하겠습니다 여기에 1626년에 여러분 와서 23년부터 26년 사이에 이 글자를 새겼습니다 뭐냐 의암 의암 이렇습니다 여기에 의암이라고 이 글을 새겼습니다 여기에서 떨어져도 여기 진주남강이라고 여러분들 이 의암이라는 글자는 누가 새겼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의병장 정문부의 둘째 아들 정씨가 새겼습니다 정대룡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의암이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 북관대첩의 주인공 이 글씨를 쓴 사람의 아버지 정문부라는 의병장에 대하여 알아보고 당시에 요거 있죠 여러분 요거 이쪽으로 갈게요 요 부분 가토 키요마사가 금강산을 통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이 부분이 있죠 요 부분에 대한 모든 스토리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즉 요 부분 있잖아요 회령까지 여기서 금화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령까지 가는 요 라인을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문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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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도를 호령한 함경도의 호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조선왕조 임진왜란 조선의 관군 신각 부원수와 황진장군이라고 하는 시간 새롭게 바라보는 임진왜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세계에서 백이성 강사를 보시는 많은 유튜버 여러분 전통 한국사로 돌아온 백이성 강사를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실시간 스트리밍에도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